부후 Ohh 하하하하하하하 자 140 이라는 게임인데요 자 내 동생이 104 하키 아니에요 키나 아이키 아니고 뭔지 몰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재밌을것 같아요 140 오케이 예 암 yeah 오! 아주 좋아 아주 좋아. 불교음 점수. 게임 시작한건가? 자, 오! 점프. 가만있을땐 네모. 움직일땐 동그라미. 점프하면 세모. 이렇게 변하네. 이건 뭐지? 어떻게 하는거지? 자. 어? 뭐야 뭐야? 뭐야? 다음탄으로 넘어왔어요? 뭐지? 이거 리듬? 리듬 게임인가? 자, 점프. 점프. 지금 뭔지 이해를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다보면 뭐 이해되겠죠? 또 왔다. 또 여기 오면은 뭔가? 어? 아니야. 뭔가 동그라미 가져와야돼. 어? 저거 가져와야돼. 저거 가져와서? 이 동그라미를 넣으면은? 오케이. 그럼 다음탄으로 넘어가는건가? 오케이. 어? 아까랑 똑같은 맵인데? 뭔가 음악만 바뀌는 느낌이예요. 그쵸? 오케이. 넘어가구. 저기를 가려면 얘를 밟아야겠네. 그래서 얘 내려오면 여기로 올라가야겠네. 그렇죠. 오케이. 왔다. 그리고 이 동그라미에다가 그 동그란거 집어넣어야 돼. 저거 집어넣어야 되는데? 오. 자, 얘가 나타나는 곳은 여기 4문데. 그러면은 탬이 맞춰서 여기로 돌아가면 되겠다. 그쵸? 둘. 지금이다. 셋.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일단 넣으면은? 좋아. 아, 이러면서 점점 음악이 추가되네. 음악이 점점 추가되네. 그쵸? 오오오오오. 퍼즐을 하나씩 맞출수록 음악이 점점 추가되요. 마지막에 그럼 완성된 음악이 나오겠다. 오오오. 좋아 좋아. 자아. 140. 왜 140인지도 모르겠어. 자아, 이거 없어졌다가 생겼다 하거든요? 박자에 맞춰서 생겨지고 지금이죠? 너무, 그리고 빨리 넘어가고. 오케이. 지금이죠? 박자를 맞춰서 둘, 둘, 셋, 넷. 지금이죠? 둘, 둘, 지금이죠? 지금이죠? 아무 때나 가도 되죠? 오케. 오오오오오오오오. 어, 이거 잠깐만 여기서 몇번 죽겠는걸? 지금이죠? 그렇죠. 오 뭐야 뭐야 뭐야? 아 죽은 거구나. 아 깜짝이야. 자 빨리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아 내가 점프해서 올라가야 되는구나. 오케이 알았다. 여기서 점프 아 늦었어 늦었어. 다시 천천히 다시 천천히 지금 가서 바뀌는 아 또 늦었어. 아 어렵다. 어렵다. 좋아 좋아. 아 또 늦었어. 또 빨랐어. 이번엔 좀 빨랐어. 이번엔 좀 빨랐어요. 또 빨랐고 지금 이 아 늦었어. 어렵다. 저거 두 번 해야 돼. 자 박자를 정확하게 계산해야 돼요. 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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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빨랐어. 오케이. 오 오케이. 오 오케이. 오 오케이. 오 오케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다가 오 오케이 오케이. 오 오케이. 오 또 왔다. 또 동그라미 왔다. 그리고 저기 닿으면 안 돼. 그죠? 저기 닿으면 죽음. 저 지지직거리는 거에 닿으면 죽거든요. 어디로 가야 되지? 길이 여기가 아닌가? 이 아래로 내려가야 되나? 저 동그라미를 또 먹으러 가야 되잖아요. 그죠? 아래에 길이 있나? 아 아 하얀색을 밟아도 되게 되는구나. 오케이. 그러면 아 이것도 각자에 맞춰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네. 지금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여긴 쉽네. 여긴 쉽네. 여기는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요 내가 먹은 이 반달 동그라미를 여기다 넣어주면 베엠! 드롭 더 윌! 오호오오! 조금씩 음악이 추가돼요. 와 이거 재밌다. 오 이런 게임이 있네? 아 너무 빨랐어! 이게 세이브도 되니까 다행이다. 또 너무 빨랐어! 뭐야 왜 이렇게 빨라?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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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이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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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면 여기가 문제죠. 여기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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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급해. 마음 급해. 박자를 막.. 박자의 몸을 맡겨. 비트에 몸을 맡겨봐. 그렇지 지금이잖아. 그렇지. 지금이잖아. 비트에 몸을 맡겨봐. 올라가고 그렇지 지금이잖아. 비트에 몸을 맡겨봐. 비트에 몸을 맡겨봐. 아 비트에 몸을 맡겨봐. 잘 맡겨봐. 어휴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좋아요. 이게 어어 두 박자마자 움직이는 애들도 있고 아 이게 세이브 포인트구나. 이거 이 이 수명 기둥같이 생기는거. 이 성스러운 기둥. 두 박자에 한 번씩 움직이는 애들도 있고 한 박자에 한 번씩 움직이는 애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아 뒤에 가면 어려워지겠는데 이거? 엄청난 박자 감각이 필요하겠어요. 저장하고 홀리 기둥 나이스두 넘어가고 오케이 또 찾았습니다. 다음 음 그거 자 요 동그라미 뛰어오르는 타이밍 오 무슨 무슨 피아노 소리 건반 소리까지 곁들여졌대 지금 하이 야 이렇게 맘이 금해. 자 이제 치킨에서 먹어야죠. 그쵸 요걸 열었습니다. 큰 그림 오자따리 오자따리 따따따리 따따따따 드랍조피 이건 뭐지? 이 하얀거 오 이거 점프 새로운게 생겼어요 새로운게 새로운게 둘 셋 뱅 와 이 점프 타이밍이랑 제발 맞춰야 된다고? 어렵군 어려워 자 다음거 자 다음거 조비 다나? 안달거 같은데? 닿겠죠? 다니까 이거 시키는거겠지? 다음번에 꼭 갈게요 지금이거든요 안달 안달 왜 안달지? 내가 점프도 눌러야되나? 아 다 닿겠다 오케이 이제 뛰는 부분 알았어 뛰는거 알았어 타이밍 맞추면 돼요 코트머리 코트머리 서갖고 지금 아니거든요 아 지금이었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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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콜리 기둥 먹어주고 저 뛰어줘 오케이 근데 어디로 가야되는거지? 다음은 다음 목적지가 어디지? 일단 오른쪽으로 가야되나? 자 자 오케이 오른쪽으로 넘어갈 수 있어 고고고고 어라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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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또 저장해주고 자 이제는 요걸 빨리 피해서 빨리 가야겠네 그죠? 아 아 저게 다니까 저거에 맞춰가지고 으아 저거에 맞춰가지고 내가 점프를 해야돼 이런식으로 근데 튕겨버릴 아 오케이 오 잠깐만 저길 어떻게 지나가 여길 어떻게 지나가 여길 어떻게 지나가 아아아아 아씨 미쳤죠? 미쳤죠? 아씨 그니까 이제 딱 튀어 오를때만 피하면 돼요 이런식으로 오케이 오케이 하얀색인건 상관없고 그리고 그리고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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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면은 가볍게 주파하는 모습이고요 열어주셈 오케이 타이밍 좋았고 다음꺼 열리고 와 완전 딱딱 들어 봤죠? 자 이건 또 뭐야 이거 뭐 쉽지 타이밍 오케이 피해 주고 아 내려오고 오케이 이상한 소리가 난것같은 기분탓입니다 타이밍 맞춰서 옆으로 아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야 너무 잘하는데 타이밍 아 너무 빨라. 얘 갑자기 급하게 나온다. 각자에 안 맞게 들어오는데? 늦었어. 그렇지! 자꾸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는 여러분들의 왜 안 뛰어? 왜 이렇게 쪼끔 뛰는 것 같지? 그렇지! 먹었다! 일로와!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가지마! 가지마! 뭐야! 날 버리고 가지마! 오케이 저기 지금 지금 바뀌면 먹고 여기서 어떻게 올라가냐? 아 이거 약간 큰 그림을 그려야 되네 지금 걷고 지금 점프 그렇죠! 그리고 지금 그리고 지금 그리고 갈고 와! 오케이 들어가면 비트웨! 어? 뭐야 갑자기 다 사라졌어. 음악이 다 사라졌어. 뭐야? 갑자기 뭐지? 다 집에 갔나? 투머치 비트? 뭐지? 오오 뭐야? 오 보스야? 보스? 오 보스전인가 봐요. 오 좋아요. 보스전. 내가 알아서 막 쏴. 내가 쏘는 게 아니라. 오케이. 나 피하면서 아 이거 옛날에 이런 게임 해봤어. 팡팡! 그쵸? 오케이 오케이. 쉽네 쉽네. 자 이거 동그란.. 이거 피해가지고 저거 부시면 됨. 너무 많다. 어떻게 어떻게. 여기로 못 가겠어. 오케이. 가면 돼. 이렇게 붙였고 이에야. 컴온! 컴 이에야. 일로와라 화면조정. 저거 그건데. 내가 유튜브 옛날에 편집할 때 이상한 말 해놓고 마치 편집의 일환이었다는 듯이 넘겨버릴 때 쓰는 그 화면인데. 어우 저거 한 대만 맞추면 되는데 어우 어렵다. 일단 맞추는 거보다 내가 안 맞는 게 중요해요. 그쵸? 그렇지 지금이야. 어.. 다 온 것 같은데 왜 못 맞춰. 맞추.. 당근 맞추지 않았나? 지금! 그렇지! 크..